따라하며 턱 나는 뭐 뭐 해 나는 달려 I run I run I run I run I run 나는 노래해 I sing I sing I sing 나는 춤춰 I dance I dance I dance I dance I dance 나는 일해 I work I work I work I work I work I drink I drink I drink I drink 나는 만들어 I make 나는 사 나는 좋아해 자동발사 토 우리말 문장이 나오면 영어로 말해보세요. 나는 달려 나는 노래해 나는 춤춰 나는 일해 나는 마셔 나는 만들어 나는 사 나는 좋아해 나는 무엇을 뭐 뭐 해 나는 맥주를 마셔 나는 커피를 만들어 나는 커피를 만들어 I make coffee 나는 우유를 사 나는 우유를 사 나는 우유를 사 나는 파스타를 좋아해 나는 축구를 해. 나는 티비를 봐. 나는 영어를 말해. 나는 책을 읽어. I read a book. 자동 발사 턱 우리말 문장이 나오면 영어로 말해 보세요. 나는 맥주를 마셔. 나는 커피를 만들어. 나는 우유를 사. 나는 파스타를 좋아해. 나는 축구를 해. 나는 티비를 봐. 나는 영어를 말해. 나는 영어를 말해. 나는 책을 읽어. 나는 노래 안 해. 나는 노래 안 해. 나는 노래 안 해. 나는 춤 안 춰. 나는 맥주를 안 마셔. 나는 파스타를 안 좋아해. 나는 파스타를 안 좋아해. 나는 축구를 안 해. 나는 축구를 안 해. 나는 티비를 본 네일 sana. 나는 티비를 안 봐. 나는 티비를 안 봐. 나는 책을 안 읽어. I don't read a book. 자동 발사 턱 우리말 문장이 나오면 영어로 말해보세요. 나는 노래 안 해. 나는 춤 안 춰. 나는 춤 안 춰. 나는 맥주를 안 마셔. 나는 파스타를 안 좋아해. 나는 축구를 안 해. 나는 티비를 안 봐. I don't watch TV. 나는 영어를 말 안 해. I don't speak English. 나는 책을 안 읽어. I don't read a book. 나는 뭐 뭐 하니? 나는 노래 하니? Do you sing? Do you sing? Do you sing? Do you sing? Do you d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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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책을 읽니? 자동발사 턱 우리말 문장이 나오면 영어로 말해보세요. 너는 노래하니? 너는 춤추니? 너는 맥주를 마시니? 너는 파스타를 좋아하니? 너는 축구를 하니? 너는 티비를 보니? 너는 영어를 말하니? 너는 책을 읽니? 나는 뭐 뭐 했어? 나는 춤췄어. 나는 일했어. 나는 일했어. 나는 사탕을 좋아했어. 나는 페니스를 쳤어. 나는 페니스를 쳤어. 나는 전화기를 사용했어. 나는 수지를 사랑했어. 나는 수지를 사랑했어. 나는 집을 칠했어. 나는 집을 칠했어. 나는 주가가. 나는 사탕을 마셨어. 나는 마acher한 집을 마셨어. 나는 마acher한 집이 나와요. 나는 마acher한 집을 마셨어. I drank wine 자동발사 터 우리말 문장이 나오면 영어로 말해보세요 나는 춤췄어 I danced 나는 일했어 I worked 나는 사탕을 좋아했어 I liked candy 나는 테니스를 쳤어 I played tennis 나는 전화기를 사용했어 I used a phone 나는 수지를 사랑했어 I loved Suji 나는 집을 칠했어 I painted a house 나는 와인을 마셨어 I drank wine 나는 뭐 뭐 안 했어 나는 안 갔어 I didn't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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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안 잤어 I didn't sleep 나는 영어를 공부 안 했어 I didn't study English 나는 버스를 안 탔어 I didn't take a b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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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방을 청소 안 했어 나는 문을 안 닫았어 나는 문을 안 닫았어 I didn't close a do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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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민수를 안 도왔어 나는 소파를 안 바꿨어 나는 소파를 안 바꿨어 I didn't change a so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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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 발사 토 우리말 문장이 나오면 영어로 말해보세요 나는 안 갔어 I didn't go 나는 안 잤어 I didn't sleep 나는 영어를 공부 안 했어 I didn't study English 나는 버스를 안 탔어 I didn't take a bus 나는 방을 청소 안 했어 I didn't clean a room 나는 문을 안 닫았어 I didn't close a door 나는 민수를 안 도왔어 나는 소파를 안 바꿨어 나는 소파를 안 바꿨어 나는 소파를 안 바꿨어 I didn't change a sofa 너는 뭐 뭐 했니? 너는 갔니? 너는 잤니? 너는 영어를 공부했니? 너는 버스를 탔니? Did you take a bus? 너는 방을 청소했니? Did you clean a room? Did you clean a room? 너는 문을 닫았니? Did you close a door? Did you close a door? 너는 민수를 도왔니? 너는 소파를 바꿨니? 자동발사 톡 우리말 문장이 나오면 영어로 말해보세요. 너는 갔니? 너는 잤니? Did you sleep? 너는 영어를 공부했니? Did you study English? 너는 버스를 탔니? Did you take a bus? 너는 방을 청소했니? Did you clean a room? 너는 문을 닫았니? Did you close a door? 너는 민수를 도왔니? Did you help 민수? 너는 소파를 바꿨니? Did you change a sofa? 나는 뭐뭐 할 거야와 뭐뭐 안 할 거야. 나는 갈 거야. 나는 안 갈 거야. 나는 안 갈 거야. 나는 택시를 탈 거야. 나는 택시를 안 탈 거야. 나는 차를 마실 거야. 나는 차를 안 마실 거야. 나는 생선을 먹을 거야. 나는 생선을 안 먹을 거야. I won't eat fish. I won't eat fish. I won't eat fish. I won't eat fish. 자동 발사 톡. 우리말 문장이 나오면 영어로 말해 보세요. 나는 갈 거야. I will go. 나는 안 갈 거야. I won't go. 나는 택시를 탈 거야. I will take a taxi. 나는 택시를 안 탈 거야. I won't take a taxi. 나는 차를 마실 거야. I will drink tea. 나는 차를 안 마실 거야. I won't drink tea. 나는 생선을 먹을 거야. I will eat fish. 나는 생선을 안 먹을 거야. I won't eat fish. I won't eat fish. I won't cumpleline. Will you stay? I won't stay? Will you stay? I will stay? Will you stay? Will you stay? 너는 게임을 시작할 거니? 너는 차를 마실 거니? 너는 카메라를 가져올 거니? 너는 생선을 먹을 거니? 너는 선물을 보낼 거니? 너는 선물을 보낼 거니? 자동발사 토 우리말 문장이 나오면 영어로 말해보세요. 너는 갈 거니? 너는 머무를 거니? 너는 택시를 탈 거니? 너는 게임을 시작할 거니? 너는 게임을 시작할 거니? 너는 카메라를 가져올 거니? 너는 카메라를 가져올 거니? 너는 선물을 보낼 거니? 너는 선물을 보낼 거니? 나는 뭐뭐 할 수 있어 와 뭐뭐 할 수 없어 나는 뛸 수 있어 나는 뛸 수 있어 나는 뛸 수 없어 나는 영어를 말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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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영어를 말할 수 없어 나는 파이를 구울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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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can't bake a pie 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어. 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어. 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어. 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어. 우리말 문장이 나오면 영어로 말해보세요. 나는 뛸 수 있어. 나는 뛸 수 없어. 나는 영어를 말할 수 있어. 나는 영어를 말할 수 없어. 나는 파이를 구울 수 있어. 나는 파이를 구울 수 없어. 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어. 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어. 너는 뭐뭐 할 수 있니? 너는 뛸 수 있니? 너는 시도할 수 있니? 너는 영어를 말할 수 있니? 너는 영어를 말할 수 있니? 너는 내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니? 너는 파이를 구울 수 있니? 너는 파이를 구울 수 있니? 너는 농구를 할 수 있니? 너는 농구를 할 수 있니? 너는 벽을 칠할 수 있니? 너는 벽을 칠할 수 있니? 너는 벽을 칠할 수 있니? 너는 샌드위치? 너는 샌드위치를 만들 수 있니? 너는 샌드위치를 만들 수 있니? Can you make a sandwich? 자동발사 톡 우리말 문장이 나오면 영어로 말해보세요. 너는 뛸 수 있니? 너는 시도할 수 있니? Can you try? 너는 영어를 말할 수 있니? Can you speak English? 너는 내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니? Can you hear my voice? 너는 파이를 구울 수 있니? Can you bake a pie? 너는 농구를 할 수 있니? Can you play basketball? 너는 벽을 칠할 수 있니? Can you paint a wall? 너는 샌드위치를 만들 수 있니? Can you make a sandwich? 나는 뭐뭐 해야 해와 뭐뭐 하면 안 돼? 나는 기다려야 해. 나는 기다려야 해. 나는 기다려면 안 돼. 나는 영화를 봐야 해. 나는 영화를 보면 안 돼. 나는 펜을 사용해야 해. 나는 펜을 사용하면 안 돼. 나는 창문을 닫아야 해. 나는 창문을 닫으면 안 돼. I shouldn't close a window. I shouldn't close a window. I shouldn't close a window. 자동발사 턱 우리말 문장이 나오면 영어로 말해보세요. 나는 기다려야 해. I should wait. 나는 기다리면 안 돼. I shouldn't wait. 나는 영화를 봐야 해. I should watch a movie. 나는 영화를 보면 안 돼. I shouldn't watch a movie. 나는 펜을 사용해야 해. I should use a pen. 나는 펜을 사용하면 안 돼. I shouldn't use a pen. 나는 창문을 닫아야 해. I should close a window. 나는 창문을 닫으면 안 돼. I shouldn't close a window. 나는 뭐 뭐 해야 하니? 나는 기다려야 하니? I should wait. I should wait. I should wait. I should wait. 나는 욕실을 청소해야 하니? 나는 욕실을 청소해야 하니? Should I clean a bathroom? 나는 코트를 입어야 하니? Should I wear a coat? Should I wear a coat? Should I wear a coat? 나는 지우를 도와야 하니? Should I help you? 나는 편지를 보내야 하니? Should I send a le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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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쿠키를 구워야 하니? Should I bake a cook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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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숙제를 끝내야 하니? Should I finish home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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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발사 톡 우리말 문장이 나오면 영어로 말해보세요. 나는 기다려야 하니? 나는 떠나야 하니? Should I leave? 나는 욕실을 청소해야 하니? Should I clean a bathroom? 나는 코트를 입어야 하니? Should I wear a coat? 나는 지우를 도와야 하니? Should I help 지우? 나는 편지를 보내야 하니? Should I send a letter? 나는 쿠키를 구워야 하니? 나는 쿠키를 구워야 하니? Should I bake a cookie? 나는 숙제를 끝내야 하니? Should I finish homework? 나는 뭐뭐 할지도 몰라와 뭐뭐 안 할지도 몰라 나는 여행할지도 몰라 I might travel 나는 여행 안 할지도 몰라 I might not travel I might not travel I might not travel 나는 샐러드를 먹을지도 몰라 I might not travel 나는 샐러드를 안 먹을지도 몰라. 나는 자동차를 살지도 몰라. 나는 자동차를 안 살지도 몰라. 나는 부산을 방문할지도 몰라. 나는 부산을 방문 안 할지도 몰라. 나는 부산을 방문할지도 몰라. 나는 부산을 방문할지도 몰라. 우리말 문장이 나오면 영어로 말해보세요. 나는 여행할지도 몰라. 나는 여행할지도 몰라. 나는 여행할지도 몰라. 나는 여행할지도 몰라. 나는 샐러드를 안 먹을지도 몰라. 나는 샐러드를 안 먹을지도 몰라. 나는 자동차를 안 살지도 몰라. 나는 자동차를 안 살지도 몰라. 나는 부산을 방문할지도 몰라. 나는 부산을 방문 안 할지도 몰라. 나는 부산을 방문할지도 몰라. 나는 어떠해. 나는 어떠해와 어떠하지 않아. 나는 행복해. 나는 행복하지 않아. 나는 슬퍼. I am sad. 나는 슬프지 않아. I am not sad. 나는 키가 커. I am t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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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am not tall. I am not tall. I am not tall. 나는 배고파. I am hung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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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am not hungry. I am hungry. 자동발사 턱 우리말 문장이 나오면 영어로 말해보세요. 나는 행복해. I am happy. 나는 행복하지 않아. I am not happy. 나는 슬퍼. I am sad. 나는 슬프지 않아. I am not sad. 나는 키가 커. 나는 키가 크지 않아. I am not tall. 나는 배고파. I am hungry. 나는 배고프지 않아. I am not hungry. 나는 어떠했어와 어떠하지 않았어. 나는 행복했어. I was hap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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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행복하지 않았어. I was not hap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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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was s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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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슬프지 않았어. 나는 슬프지 않았어. I was not sad. I was not sad. I was not sad. 나는 예뻤어. 나는 예쁘지 않았어. I was not pretty. 나는 피곤했어. I was tired. I was tired. 나는 피곤하지 않았어. I was not t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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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발사 톡! 우리말 문장이 나오면 영어로 말해보세요. 나는 행복했어. I was happy. 나는 행복하지 않았어. 나는 슬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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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않았어. 나는 예뻤어. 나는 예쁘지 않았어. 나는 피곤했어. 나는 피곤하지 않았어. 너는 어떠하니와 어떠했니? 너는 행복하니? Are you happy? 너는 행복했니? Were you hap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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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슬프니? Are you sad? 너는 슬프니? Were you s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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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준비됐니? Were you ready? 너는 준비됐었니? Were you ready? Were you ready? 너는 보유하니? Were you happy? Were you ready? Were you ready? Were you ready? 너는 보유하니? Are you rich? 너는 보유했니? 자동발사 톡 우리말 문장이 나오면 영어로 말해보세요. 너는 행복하니? 너는 행복했니? 너는 슬프니? 너는 슬프니? 너는 슬프니? 너는 준비됐었니? 너는 부유했니? 너는 부유했니? 너는 부유했니? 나는 누구야와 누구가 아니야? 나는 선생님이야. 나는 선생님이 아니야. 나는 가수야. 나는 가수가 아니야. 나는 모델이야. 나는 모델이 아니야. 나는 학생이야. 나는 학생이야. 나는 학생이야. 나는 학생이야. I am not a student. 자동발사 토! 우리말 문장이 나오면 영어로 말해보세요. 나는 선생님이야. I am a teacher. 나는 선생님이 아니야. I am not a teacher. 나는 가수야. I am a singer. 나는 가수가 아니야. I am not a singer. 나는 모델이야. I am a model. 나는 모델이 아니야. I am not a model. 나는 학생이야. I am a student. 나는 학생이 아니야. I am not a student. 나는 누구였어? 와 누구가 아니었어. 나는 선생님이었어. I was a teacher. 나는 학생이야. I am not a teacher. I was a teacher. I was a teacher. I was a teacher. 나는 선생님이 아니었어. I am not a teacher. 나는 학생 online쪽 Aye was not a teacher. I was a teacher. I am a teacher. 나는 가수가 아니었어. 나는 간호사였어. 나는 간호사가 아니었어. 나는 버스 운전사였어. 나는 버스 운전사가 아니었어. 나는 버스 운전사였어. 나는 버스 운전사였어. 나는 버스 운전사였어. 나는 버스 운전사였어. 자동발사 토 우리말 문장이 나오면 영어로 말해보세요. 나는 선생님이었어. 나는 버스 운전사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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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간호사가 아니었어 나는 버스 운전사였어 나는 버스 운전사가 아니었어 너는 누구니와 누구였니? 너는 선생님이니? Are you a teacher? 너는 선생님이었니? Were you a teacher? Were you a teacher? 너는 가수니? Are you a singer? Are you a singer? Are you a singer? Are you a singer? 너는 가수였니? Were you a singer? Were you a singer? Were you a singer? Were you a singer? 너는 화가니? Are you a painter? 너는 화가였니? Were you a painter? Were you a painter? 너는 군인이니? Are you a sold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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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군인이었니? Were you a sold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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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발사 터 우리 말 문장이 나오면 영어로 말해보세요? 너는 선생님이니? Are you a teacher? 너는 선생님이었니? Were you a teacher? Have you a teacher? 너는 가수니? Are you a singer? Are you a singer? 너는 가수였니? Were you a singer? 너는 화가니? Are you a painter? 너는 화가였니? Were you a painter? 너는 군인이니? Are you a soldier? 너는 군인이었니? Were you a soldier? 따라하며 턱 그는 뭐뭐 해 그는 달려 He runs He runs He runs He runs He runs 그는 노래 해 He sings He sings He sings He sings He sings He sings He dances He dances He dances He dances 그는 이래 He works He works He works He works He works He makes He drinks 그는 만들어 그는 사 그는 주와 해? 자동발사 톡 우리말 문장이 나오면 영어로 말해보세요. 그는 달려 그는 노래해 그는 춤춰 그는 일해 그는 마셔 그는 만들어 he makes 그는 사 그는 좋아해 따라하며 턱 그는 무엇을 뭐뭐 해 그는 맥주를 마셔 그는 커피를 만들어 he makes coff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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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 buys milk he buys milk 그는 파스타를 좋아해 he likes pasta he likes pasta he likes pasta 그는 컴퓨터를 사용해 he uses a computer he uses a computer 그는 너를 사랑해 he loves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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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자동차를 운전해 he drives he drives a c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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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편지를 써 자동발사 턱 우리말 문장이 나오면 영어로 말해보세요. 그는 맥주를 마셔. 그는 커피를 만들어. 그는 우유를 사. 그는 파스타를 좋아해. 그는 컴퓨터를 사용해. 그는 너를 사랑해. 그는 자동차를 운전해. 그는 편지를 써. 따라하며 턱 그는 뭐뭐 안 해. 그는 노래 안 해. He doesn't sing. 그는 춤 안 춰. 그는 춤 안 춰. He doesn't dance. 그는 맥주를 안 마셔. 그는 파스타를 안 좋아해. 그는 컴퓨터를 사용 안 해. He doesn't use a 컴퓨터를 사용해. He doesn't use a 컴퓨터. 그는 너를 사랑해. 그는 너를 사랑해. He doesn't use a 컴퓨터를 사용해. 그는 자동차를 운전해. He doesn't drive a car. He doesn't drive a car. He doesn't drive a car. 그는 편지를 안 써. He doesn't write a le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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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발사 턱 우리말 문장이 나오면 영어로 말해 보세요. 그는 노래 안 해. He doesn't sing. 그는 춤 안 춰. He doesn't dance. 그는 맥주를 안 마셔. He doesn't drink beer. 그는 파스타를 안 좋아해. He doesn't like pasta. 그는 컴퓨터를 사용해. 그는 컴퓨터를 사용해. He doesn't use a 컴퓨터. 그는 너를 사랑해. He doesn't love you. 그는 자동차를 운전해. He doesn't drive a car. 그는 편지를 안 써. He doesn't write a letter. 따라하며 턱 그는 뭐 뭐 하니? 그는 노래 하니? 그는 노래 하니? Does he sing? Does he sing? Does he sing? Does he sing? 그는 춤추니? Does he dance? Does he dance? Does he dance? Does he dance? beer? Does he drink beer? Does he drink beer? Does he drink beer? 그는 컴퓨터를 사용하니? 그는 컴퓨터를 사용하니? Does he use a 컴퓨터? Does he use a 컴퓨터? 그는 너를 사랑하니? Does he love you? 그는 자동차를 운전하니? Does he drive a car? 그는 편지를 쓰니? Does he write a letter? 자동발사 턱 우리말 문장이 나오면 영어로 말해보세요. 그는 노래 하니? Does he sing? Does he sing? 그는 춤추니? Does he dance? 그는 맥주를 마시니? Does he drink beer? 그는 파스타를 좋아하니? Does he like pasta? 그는 컴퓨터를 사용하니? Does he use a 컴퓨터? 그는 너를 사랑하니? Does he love you? 그는 자동차를 운전하니? Does he drive a car? 그는 편지를 쓰니? Does he write a letter? 따라하며 턱 그는 뭐 뭐 했어? 그는 춤췄어 He danced He danced He danced He danced He danced He danced He liked can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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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테니스를 쳤어. He played tenn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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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상자를 열었어. He opened a box. 그는 탁자를 옮겼어. He moved a table. He moved a table. He moved a table. He moved a table. 그는 이메일을 확인했어. He checked email. He checked email. He checked email. He checked email. 그는 점심을 만들었어. 자동발사 토 우리말 문장이 나오면 영어로 말해보세요. 그는 춤췄어. He danced. 그는 일했어. He worked. 그는 사탕을 좋아했어. He liked candy. 그는 테니스를 쳤어. He played tennis. 그는 상자를 열었어. He opened a box. 그는 탁자를 옮겼어. He moved a table. 그는 이메일을 확인했어. 그는 점심을 만들었어. He made lunch. 따라하며 턱. 그는 뭐 뭐 안 했어. 그는 안 갔어. He didn't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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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앉았어. He didn't sleep. 그는 영어를 공부 안 했어. 그는 버스를 안 탔어. He didn't take a bus. 그는 책을 안 읽었어. 그는 민호를 안 만났어. He didn't meet 민호. 그는 그림을 안 그렸어. He didn't draw a picture. He didn't draw a picture. 그는 숙제를 안 끝냈어. He didn't finish home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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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영어를 공부 안 했어. He didn't finish homework. 그는 버스를 안 탔어. 그는 버스를 안 탔어. He didn't take a bus. 그는 책을 안 읽었어. He didn't read a book. He didn't finish homework. 그는 민호를 안 만났어. He didn't meet 민호. 그는 그림을 안 그렸어. He didn't draw a picture. 그는 숙제를 안 끝냈어. 그는 숙제를 안 끝냈어. He didn't finish homework. He didn't finish homework. 따라하며 턱. 그는 뭐뭐 했니? 그는 갔니? Did he go? 그는 잤니? Did he sleep? Did he sleep? Did he sleep? 그는 영어를 공부했니? Did he study English? Did he study English? 그는 버스를 탔니? Did he take a bus? 그는 책을 읽었니? 그는 민호를 만났니? Did he meet Minho? Did he meet Minho? 그는 그림을 그렸니? Did he draw a picture? 그는 숙제를 끝냈니? Did he finish homework? 자동 발사 턱 우리말 문장이 나오면 영어로 말해보세요. 그는 갔니? Did he go? 그는 잤니? Did he sleep? 그는 영어를 공부했니? Did he study English? English? 그는 버스를 탔니? Did he take a bus? 그는 책을 읽었니? Did he read a book? 그는 민호를 만났니? Did he meet Minho? 그는 그림을 그렸니? 그는 숙제를 끝냈니? 따라하며 턱 그들은 뭐뭐 할 거야와 뭐뭐 안 할 거야 그들은 갈 거야 그들은 안 갈 거야 그들은 택시를 탈 거야 그들은 택시를 안 탈 거야 그들은 택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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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あれば 그들은 택시을 탈ely 그들은 택시를 탈asse 그들은 택시를 탈 해외 그들은 택시를 탈을 거야 그들은 택시를 탈 weather 그들은 저녁을 안 만들 거야. 자동발사 토 우리말 문장이 나오면 영어로 말해 보세요. 그들은 갈 거야. 그들은 안 갈 거야. 그들은 택시를 탈 거야. 그들은 택시를 안 탈 거야. 그들은 테니스를 칠 거야. 그들은 테니스를 안 칠 거야. 그들은 저녁을 만들 거야. 그들은 저녁을 안 만들 거야. 그들은 저녁을 안 만들 거야. 그들은 간다. 그들은 갈 거야. 그들은 갈 거야. 그들은 갈 거야. 그는 머무를 거니? 그는 택시를 탈 거니? 그는 게임을 시작할 거니? 그는 골프를 칠 거니? 그는 자동차를 바꿀 거니? 그는 저녁을 만들 거니? 그는 파이를 구울 거니? 자동 발사 턱 우리말 문장이 나오면 영어로 말해보세요. 그는 갈 거니? 그는 머무를 거니? 그는 머무를 거니? 그는 머무를 거니? 그는 택시를 탈 거니? 그는 게임을 시작할 거니? 그는 골프를 칠 거니? 그는 자동차를 바꿀 거니? 그는 자동차를 바꿀 거니? 그는 자동차를 바꿀 거니? 그는 저녁을 만들 거니? 그는 파이를 구울 거니? 따라하며 턱 그들은 뭐뭐 할 수 있어와 뭐뭐 할 수 없어 그들은 뛸 수 있어 그들은 뛸 수 없어 그들은 뛸 수 없어 그들은 영어를 말할 수 있어 그들은 영어를 말할 수 있어 그들은 영어를 말할 수 없어 그들은 영어를 말할 수 없어 그들은 파스타를 만들 수 있어 그들은 파스타를 만들 수 있어 그들은 영어는 영어는 영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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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 그들은 숙제를 끝낼 수 있어. 그들은 숙제를 끝낼 수 없어. 그들은 숙제를 끝낼 수 없어. 그들은 뛸 수 있어. 그들은 뛸 수 없어. 그들은 영어를 말할 수 있어. 그들은 영어를 말할 수 없어. 그들은 파스타를 만들 수 있어. 그들은 파스타를 만들 수 없어. 그들은 숙제를 끝낼 수 있어. 그들은 숙제를 끝낼 수 없어. 그들은 숙제를 끝낼 수 없어. 그들은 숙제의 숙제의 숙제입니다. 그들은 숙제의 숙제의 숙제수와 히어로 운동 기회를 빼앗아 내 양념을 만들 수 있어. 그들은 숙제의 숙제와 운동 기회를 세워. 감사합니다.